대한민국은 현재 전쟁 중입니다. 평화롭긴 합니다만 엄연히 북한과 전쟁 중인 나라인데요. 이 시X놈은 시X 때문에 다이겐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만약에 인천 상류 시작된 이후로 6.25 전쟁에서 이겨서 한반도 전체를 한국이 점령했다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 즉 체전방은 현재의 휴전선이 아닌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로 올라갈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한국이 차지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압록강 두만강 라인을 따라서 군인이 아닌 경찰이 국경을 지켰을 것입니다. 사실 국경에 엄청난 수의 전기군을 배치하는 것은 막대한 유지비용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시킵니다. 중국과 전쟁을 하지도 않는데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죠. 비교적 가벼운 무장을 갖춘 경찰들이 국경 경비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민간인들이 자유로운 왕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냉전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중국군과 미군이 직접적으로 대치를 하다 보니까 남부적 불안감이 커졌을 것입니다. 우선 6.25 전쟁 종전 이후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북한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위에 중국과 소련이 존재하기 때문에 냉전에 체전방이 있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재건의 목적으로도 돈을 받았을 테니까 이 돈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대한민국 정부는 지원을 받은 돈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로 우상화됐을지도 모릅니다. 한반도 역사상 통일한 사람은 문무황과 태조왕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에서 승리하여 통일을 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문무황이나 태조왕건처럼 국부로 취급되어 엄청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뜻은 제1공화국, 즉 이승만 정권이 상당히 연장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존재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전쟁 동사국이 없다 보니까 실제 역사처럼 효율적인 경제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좀 더 루즈한 경제개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경제대국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자본지원과 북한의 자원, 한반도의 인구수, 대한민국 정부의 추진력이 합쳐져서 이것을 상세시켜버립니다. 오히려 더 발전시켜버리죠. 북한의 히토리나 산림자원, 그리고 지하자원 덕분에 더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의 국경 인접으로 중국과의 전쟁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월전쟁, 중인전쟁의 예시죠.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져서 중국과 분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긴 하지만 국지전 수준의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죠.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아래의 미군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이고 한국과 갈등이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결국 무력 충돌이 발생되게 되죠. 아니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중전쟁 말입니다.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의 인구가 1억이 넘을 것입니다. 즉 현재 일본의 인구와 비슷한 수가 되었겠죠. 지금도 한국과 북한의 인구수는 약 7,700억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6.25전쟁 승리 후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인구수 1억을 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겠죠. 인구 부양력이 뛰어난 쌀을 주식으로 한 나라에다가 전후 세대의 베이비붐 덕분에 순식간에 1억 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증병제는 유지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금처럼 타이트한 증병제는 아니겠지만 일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병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적국이 사라져도 소련이나 중국 같은 잠재적 적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한 영토보다 2배가 되는 영토를 관리해야 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이며 무엇보다도 중국과 러시아가 인접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려면 모병제보다는 증병제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평양의 제2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역사상 평양은 항상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 있었습니다. 또 북한의 수도이자 고구려의 수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도시죠. 그렇기에 평양이 통일한국의 제2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는 서울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고 문화 역사는 평양이 중심이 되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때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훨씬 더 잘 살았을 것입니다. 국력도 훨씬 세지고요. 북한의 자원을 얻고 시작한 거랑 얻지 않고 시작한 것은 명확한 차이가 나거든요. 어쩌면 일본은 꺾고 아시아 1위의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육상 교류를 진행하면서 훨씬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6.25전쟁이 한국의 승리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식의 100으로 물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